아니야 안돼 뭐야 저게 진짜 싫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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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게 반했어 반했어 달콤한 내 사랑에 녹아버렸어 난 내게 반했어 반했어 환호란 내 눈빛을 지어버렸어 별일 없을거야 나 믿어 넌 내게 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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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주가 연락을 못 받았다며 지금 니가 이규엄마 싸구동다고 난리들인데 어쩔거야 이거 두고보자 이규엄 넌 나 만나러 나왔는데 그거 알아? 어? 친구랑 있어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샅샅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걱정하지마 너한텐 내가 있다